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예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11기상 5장에서 7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500년 움직이는 성막시대가 종결되고 천년 예루살렘 성전시대가 열립니다. 둘째, 이스라엘과 두로가 성전건축과 관련해 국제협약을 맺습니다. 셋째, 성막 제작의 헌신자는 부살렘과 오홀리압이었고 예루살렘 성전건축의 헌신자는 아도니람과 히람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시선은 성전을 짓고 있는 솔로몬의 마음에 있습니다. 다섯째, 역사 속 성전건축은 두 번은 설계도대로 그리고 한 번은 정치적으로 건축됩니다. 성경은 소래내어 읽을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11기상 5장에서 7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114일, 열한기상 5장 솔로몬이 기른 모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해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오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에 싹 쓸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잔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땜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잔나무 제목을 주메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 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만 명씩 번갈아 레바누로 보냄에 그들이 한 달은 레바누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돈이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여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에 기초속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열한기상 6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당에서 나온 지 480년이여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비시어 너비가 20규비시어 높이가 30규비시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비시어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비시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북박의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송소와 지 송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비시어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비시어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비시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의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비 때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유리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윤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위세계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그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잔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이십귀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송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사십귀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계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이십귀빗이여 너비가 이십귀빗이여 높이가 이십귀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재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재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남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귀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귀빗이여 저쪽 날개도 5귀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귀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귀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여 이 그룹의 높이가 10귀빗이여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료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남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남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료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료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남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잔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료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 내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뜨를 만들었더라 넷째의 15월에 여화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열한째의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열한기상 7장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거하니라 그가 레바눈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여 너비가 50규빗이여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오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오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줄을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여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쳐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 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되는 돌과 8규빗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돌 주위에는 다듬은 돌 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집하 과부의 아들이여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쇠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노술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땋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의 일곱이요 저 머리의 일곱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에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기니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았으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둘을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의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소로 받침수레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구릎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수레에 각각 내 높아 귀와 노축이 있고 받침수레 내 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한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 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색인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내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수레 네 무통위에 어깨 같은 건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구릅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색였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수레 열 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열 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사십 밭을 담게 하였으며 내 물두멍의 직경은 내 규빗이라 열받침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수레 다섯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다섯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화의 전의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의 두 줄식으로 기둥 위에 공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성류 400개와 또 열 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열 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열두 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화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소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곡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화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다섯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송소문의 금돌쪽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돌쪽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화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들인 물건 곧 음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화의 성전 곧간에 두었더라 오늘 우리는 열한기상 5장에서 7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은 7년여 만에 완공됩니다 솔로몬이 7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윗의 준비가 완벽했습니다 셋째 공사 기간 전 모든 자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넷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방위적 협력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공사 인원이 일시에 함께 일했습니다 여섯째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에 의하면 성전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건축된 솔로몬 성전은 500년 동안의 움직이는 성막 시대를 종결하고 천년 예루살렘 성전 시대를 열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의 설계도에 충실했던 솔로몬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의 마음을 더 집중해서 보신 하나님 결국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온 세계 열방을 향한 성전이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요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속죄는 무엇인지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